네 사람 찍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정말 춥지도 않고 너무 눈과 얼음과 흐르치면 되어있습니다 하금을 따뜻하게 으 inar 으 으 으 작년에 국물에서 커피를 끓여서 음식으로 오신 분들에게 대접을 해드렸거든요 누군가 스테이 인사에 지금 깨끗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된다 누군가가 얼마나 귀엽는지 저도 옛날에 나산사에 이렇게 줄을 걸어갔는데 어느 절에서 정말로 부닫힌 차를 아니 떡국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줄을 서서 진짜 수분이 형을 다 끓여주는 그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사실 상장이지만 이렇게 랍패스를 부셔봤어요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끓였던 그런 장면이 이번 애들하고 하고자 하자 그랬더니 또 끓이는 물을 큰 통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은 다들 안한다고 그래서 저 역시대는 이런 포기를 했단 말이야 결국은 누구나 더 귀찮은 일끼도 할 뻔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 핫한 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느낌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더 귀찮아 인형이 큰 애가 되어질 텐데 저 슬프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몸이 아직까지도 볼 줄 알았습니다 잠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처음으로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만 이렇게 나갔어 양설이 와 안개가 착합니다 아까는 양설이 전통시장 내에 안개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안 볼 정도